저희 이제 3부 마지막 의상이에요. 저희 약간 이렇게 힙합 옷 입은 거 처음 보시죠? 전에 콘서트 오셨던 분들은 보셨을 건데 혹시 오신 분 있나요? 네, 크리스마스 버틸때요. 그 의상을 오늘 한번 재현해봤어요. 저희가 무대에서는 많이 못 보여드리는 모습들이 있는데 행사장 사정상 저희가 뒤에서는 굉장히 많은 음악들을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다양한 모습을 살짝 보여줄려고 네 명이서 하면 좋겠지만 아쉬운 대로 둘이서 준비를 해봤어요. 포토타임 짧게 가고 바로 쭉 갈게요. 포토타임 때 갈게요. 포토타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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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